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고기, 계란을 넣어 먹으면 듬뿍 사용하니 신선한 segregated 고춧가루 electrical 고춧가루 고추 그리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번엔 백두치 백두치 고춧가루 초콜렛 핫mmmmmm 닭다리 양념 소금 멸치 새콤달콤 곱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주먹밥 다 먹으면 더 맛있음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다 정말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네요 진짜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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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시멜로운 다이어트 Café 너무 맛있다 너무 뜨거워 부끄러워 좀 더 조금만 기다리구요 항상 괜찮은데 £3 오돌뼈 나머지 고기 너무 맛있어요 소고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맵다 너무 맛있게 해서 너무 맛있을거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마지막 영상에서 만나요! 영상으로 만나요!